정말 귀여웠어 야 근데 너무 좋은데 진짜? 날씨가 좀 흐르... 날씨가 좀 흐르긴 하지만 아이고 많이 흐리네 유튜버라면 이런 정보를 줘야 돼 근데 여기가 진짜 공항이랑도 가깝고 시트랑도 가깝고 1박 4일에서 427불 1박에 113불인데 3명이 적어 어디 갔어 지금 여기는 뮤지엄 스테이션 예에이! 런로 런로 올라가? 잘 먹으면 좋겠지 잘 먹으면 좋겠어 맛있어 맛있어 잘 먹으면 좋겠어 너무 귀엽다 솔직히 반지가 예쁜 것보단 얘가 예뻐서 샀어 아니 근데 뭐 하지 말았으면 되겠지 미래의 세연아 나는 너를 믿어 상큼하게 미래의 세연아 민지에 샀어 이리 와야 아 이거 해 볼까 나랑 되게 피곤해 보이신거 나의 이리링 오페라하우스를 비어오는데 손바닥에 올려주세요 손바닥에 올려주세요 나 되게 피곤해 보이시가 나 되게 피곤해 보이시다 배밖에 안 올라가는데요? 제 손에 올라왔는걸요? 갈까요? 안채인씨로 제가 손에 올려주세요 갈까요? 빨리 와! 수박해 맛이 이상한건 아닌데 수박하고 맛이야 나 네 피디인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 난입했어 오크라 하우스에요 여름메라 이 관종 좀 치워주시면 안될까요? 네 여기 너무 이쁘다 저 언니 앉아있어 봐 뭐야? 너무 이쁘지 않아? 그럼 저리 사진 찍으면 나도 저러는 처럼 볼 수 있나? 나도 찍어줘 들어 찍어봐 넌 날 찍고 난 언니를 찍고 날 조를때보니까 느낌이 다르다 응 좋다 파워로워 파워로워 예쁘지 진짜 파워로운 것 같아 뭔가 조용하고 여유 넘치고 시드니는 그렇게 길이 안 와가지고 강 여유 때문에 사람들이 호주에 살려고 하는 거 아닐까? 맞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리가 또 호주를 오와서 시드니를 볼까? 또 와 내가 시드니 살고 있을게 몇 년 뒤에 그냥 매번 살아주면 안될까? 4학년이니까 아니야 매번이 더 좋아 시드니보다 지금 19년이지? 응 22년에 졸업을 하니까 내가 22년이면 너무 먼 미래 아닙니까? 야 22년에 졸업하고 2025년에 내가 시드니에서 이제 좀 더 필드를 넓게 가진 거지 원래?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만난 지 벌써 11년인데 5년 정도야 그게 길지 않아 아무리 넘길까 그냥? 3, 2, 1 행복해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고 시간있으면 뉴이얼은 여기서 보는 거 왜 하 150 아 깜짝이야 야 이것도 소중한 거야 개노랬잖아 너도 놔 얘네 나 빼고 놀아 얘네? 응 맞아 헬로우 헬로우 예스 하이 저랑 같이 놀아주실래요? 야 혜진다 저게 개 이쁘겠다 이제 혜진을 거야 혜진을 볼 것 같아 뭘 봐? 이쁜 건 알아가지고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나만 에어팟 없다고 응 나만 에어팟 없다고 지네 둘만 지네 둘만 지금 에어팟으로 노래 듣고 있어 쟤네보다 지네 둘만 셀카 찍어 진짜 나빠지 근데 에어팟 뭐 필요 있나? 응 이어폰만 있으면 되지 네 쟤네 둘만 셀카 찍어 에 방향이지 아이씨 언니도 손하고 나고 손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오잖아 내가 핸드폰이 꽂아서 그래 내가 이쁘고 그래 내가 이쁘고 그래 핸드폰이 꽂아서 그래 내가 이쁘고 그래 내가 이쁘고 그래 아 저 앞머리 어떡하냐 이거 에이 아 채연언니 가니까 이렇게 올까 싹 짜잔 저희는 지금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추 마늘 그리고 아침에 먹다 나면 참친데 이거 다들 드실 건가요? 네 고기 왜 저분 약간 못 믿었겠지? 저분은 뭐든 못 믿었습니다 요리 빼고 못 믿어온 이분과 길찾기 빼고 못 믿어온 이분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넌 저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맛있겠다 옥상이야 조명이 노래서 안 보여가지고 여기 프레쉬를 쓰시고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인사 아까 감자튀김 먹다가 배워서 이 전장 너무 아파 제가 궁금하신데 별드코스트 가서 율크리프라이즈 한 번 더 갈 거냐? 있으면 지나가는 길에 감자튀김집이 있으면 먹어야지 없었으면 없었으면 아니 당신들은 그래도 감자튀김을 먹게 될 거야 감자튀김 왜 으으으응 음 어 물 다 먹고 싶은데 왜인줄 알아? 내가 지금 삼겹살을 먹고 있기 때문이야 유튜브 스타되면은 올릴려는? 내 머리! 나 아직 올리지도 않고 이제 찍고 있는데 호주 최저 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급이 18.93이에요 나 옛날에 술집에서 알바했던 것처럼 하루에 12시간 나머지 이틀은 10시간? 일주일에 104,400원을 모은거야? 어느 순간 갑자기 유튜버가 저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말합니다 하고 뭐 먹을래? 벤치 앞에서 간 풍경 김밥 김밥을 먹죠 여기 앉아서 하버브릿지를 보면서 밥을 먹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차이? 이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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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탕이고 앞에는 바다 예이 예이 잘 먹겠습니다 공기 여기가 제일 먹고 싶어 엑스트라 엑스트라 핫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켜고 온 것 같아요 골쿨에서 한 3일 동안 안 켰으니까 세일이 안 있었어요 생일이 없나? 오늘 앞머리 잘랐어요. 내 브이로그야. 내가 잘라줬어 진짜. 우리 브이로그 같은 모습.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인이와 페리의 브이로그. 얘는 보통 맛, 얘는 비비큐 맛. 향신료 같은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접지가 원래 이렇게 커? 응. 아 근데 앞에서는 좀 무서워. 1700? 77000. 서울. 서울. 퍽지 헐. 아 엉덩이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엉덩이. 아 귀여워. 긁는 거 봐. 쟤는 뭐고. 아 귀여워. 쟤네 빨리 안아보고 싶어 나.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지 않아? 안 할 수 있지 않아? 코알라 홀딩 포토스. 가볼래? 응. 쟤 어떻게 저러고 자. 어머 어머 어머. 아 귀여워. 코알라 같이 나가. 나도. 잠만 자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그리고 4시간만 할 줄 알고. 저런 거 외우는 것도 힘들겠다. 이 이름 어떻게 왜 코알라도 똑같이 생겼는데? 봉덩이 보고. 빨리 어느 코알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캥거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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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진짜 딴딴해. 캥거루야. 우리 캥캥이. 우리 캥거루야. 쟤 누워있는게 너무 귀엽지 않아? 얘 일광역하는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지금이야. 꼬리로 때려. 꼬리로 때려. 쟤가 쳐다보는 거 봐. 너무 무서운데? 쟤가 누워있는 거 봐. 맨 뒤에 진짜 아가 캥거루 있어. 쟤가 쳐다보는 거 봐. 움직이는 애. 하잉. 뭐라고? 이야. 빠장빠치인데. 말할 때 관종이라고 저 언니. 응. 근데 솔직히 우리 중에 관종 아닌 사람 한 명도 없다. 난 아닌데. 나면 아무리 정리하긴. 관종인데? 지금은 1월 12일 호주 시간으로 9시 40분. 한국 시간으로는 8시 40분입니다. 조명 왜 이렇게 빨개? 안 돼. 조명들이 다 너무 주황주황해. 얘를 껴봐. 지가 제일 가까워. 에이 나가자. 좀 더 낫지 근데. 아 이게 낫잖아? 응. 갔다. 갔다. 니가 제일 커. 오 마이 갓. 이거 초코? 아 정말. 누가? 그건 아니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에스 유야. 유가 이거 드릴크 했잖아. 여기. 니가 라봤다. 니가 라봤다. 니가 라봤다. 니가 라봤다. 니가 라봤다. 내가 잘못했어 봐. 난리가 났을 텐데. 맞아. 괜찮아. 너가 내 최고들. 맞아. 아껴야. 나도 아껴주기로 했잖아. 안돼. 비용해서 난단 말이야. 세윤씨 가보실까요? 힘들어. 이미 한바탕 탔어. 라임스쿠터. 자전거만큼 많이 타고 다니돼서 방금 타봤거든요? 근데 진짜 못 타요. 아 저 너무 힘들어. 다쳤어요. 저걸 왜 다치냐고? 난 이거 스쿠터 타면서 다치는데 처음 봐요. 쭉 올라가서 이거 놓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센트럴 쪽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왼쪽으로 가셔야겠죠? 헬로? 네네. 여기 내리막길 한번 타보실까요? 내리막길이요? 네네. 근데 저는 브레이크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왜? 수동으로 내리거든요. 수동으로 내리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아 그거 진짜 위험한데? 조 diam돼. 보러가 한번 해. 제발 제발 제발. 너 그냥 하나ittled거야. 도话,ạo. 우리 여기있어 야 너 반들었잖아 우리 너 길치야 아니 샛별이가 아까전에 저희도 아까 여기 있었거든 그쵸? 근데 얘가 일로 와서 들켜가야지 근데 일로 왔어 왜일까요? 우리 어떻게 온거야? 그럼 진짜 우리 여기있어 우리 어떻게 온거야? 이거 이렇게 사왔구만 아 그렇겠네 왜냐면 우리가 가든 저기 가든스쿱 같으니까 여러분 혜연이의 도전기능 계속 됩니다 라임스쿱터 아직 마스터하지 못했어요 마스터하고 보여드릴게요 안녕 라임스쿱터 타고있어요 이게 호주 다있는게 아니고 브리즈번이랑 볼코만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브리즈번 보타닉카드 예엑 우리네 라임스fortable 왜냐하면 라임스쿱터를 타는사람들 예엑 자 세안이 한번달리는거 찍어볼까? 그래 너 안달리잖아 못달리잖아 교환치 nie 무신가 아니야 이건 팩트인데 찍어야지 못ा 세안이 잘하는데 안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덩대고해줘 갈게요 아 이거 안풀어 에헤헤헤헤 갑니다 짠 뭐야 쭉 가야지 아니지 이 정도면 보고 좀 됐지 거기 잘 나온다 세연아 네 짠짠 반대에서 와 이번엔 왜 이래? 몰라 쟤 이상해 내가 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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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임이들 안녕 짜잔 호주에서의 마지막 호주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우리 스테이크 먹는다고 그랬나?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에 가자 빨리 geschaff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